핵존자는 있었지. 망가진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그들이 자신을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줬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게임 사운드 괜찮죠? 마침내 자신이 소속될 가족을 찾았기 때문이야. 가족이라... 걱정하는 한 우주는 밴딧의 것이야. 양호? 오케이. 아니, 내 프렘드랍이 있는데. 어찌보다 좀 심해진 느낌이다. 이상하네? 뭐지? 혹시 인터넷에... 풀옵션이... 최적화가 더 잘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가? 풀옵션을 해봐야 되나? 아마 한 단계 낫지 싶은데. 아, 먼저 확실히 똥적하긴 하네. 그렇다? 저격총. 저격총. 양각대본. 뒤졌다. 으으으으으으. 안보여. 크으으으으. 이 총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게 1, 2, 2, 2, 2, 2, 2, 2, 2, 8, 2가 프레임 드랍은 있다고 하긴 하던데 어찌보다 더 심해가지고 잠깐만 풀옵션으로 바꿔보자 혹시 모른다 풀옵션이 더 잘나올지도 몰라 울트라 미안타 그건 아닌거 같애 아 그리고 이거 스코프 키면은 렉은 있다고 하거든 그것때문인가 잠깐만 렉걸리지 야 풀옵은 아닌걸로 미안합니다 높음으로 해놓을게요 이게 뭐지 이게 모션블러 모션블러는 꺼야돼 엠비언트 오클루전이라 이거는 필요없거든 이것만 꺼놓으면 된다 정상 흐흐 1070TI로는 안되나보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070이 한개였어요 천문학법 칩은 근처에 있을거야 칩이 없으면 프로메티아에 갈 수 없어 어 어? 왜 이게 프레임 드랍이 더 없는 느낌이지? 이봐 엘리 천문학법 칩을 구했어 내가 됐어 당장이라도 판노라를 떠나고 싶어 너무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러서 뼈에 사무칠 지경이야 누구도 내 말에 동의할거라고 뭐 비싼거 없나? 나름게도 던전이 느낌인데 제발요 아싸리우엔 점프가 안되게 막아났네 그냥가자 응? 아 절다 가야돼? 난 타이푸드 리온이라고 해 반가워 구급상자 받아 그래 지금 에코 시리즈를 녹음하고 있어 물론 사인 정도야 해 주지 어? 아 걔도 약간 프레임 드랍 있네 순간 좋았다 말았으 내가 때려 눕혔어 어? 어 무기상자 뜨근뜨근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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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왜저래? 아 얘는 선해력이 좀 길이 어디지? 아 이런 쟤 인자 워너픈든가? 쑤어억 얜 너무 느려 유후 챙기자 어이 뭐야 이거 뭘 먹은거야? 급유가 끝났어 볼트의 아이들이 계속 여왕에게 접근하고 있어 뭐야 방금 뭐가 폭발한거야? 아 얘를 쳐들어왔구나 지도 뺏으려고 오 바이오오크 그냥 지도를 내놓으시지 싫다면 좋아 한번 해보자 어이구 참았다 어이구 참았다 녹화 중 라이브 센스 우후후후후onic 정말 잘 됐군 헝 와우 사이렌은 나야 저 녀석은 기생충에 가깝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녀석을 내게서 떼어냈어 지금도 내가 없으면 녀석은 살 수 없어 나는 거야 난 모든 생물체의 힘을 흡수할 수 있지 물론 너도 마찬가지야 파이어호크 전설적인 볼트헌터 디스트로이어 학살자 파이어호크 별명은 많지만 임팩트가 없군 네 힘은 내가 가져왔다 이렇게 된거 널 끝내주지 타이렌 타이렌 좋아 응 오우 힘주는건가? 얘는 문신 다 사라졌네 오우 니가 니권을 봐야하는데 오오오오 내 힘을 돌려줘 라고 징징대는 거 같았거든 타이렌 곧 생방송이야 쓰리 트 오우 형제자매여러분 잘 지내고있나요? 여신 타이렌이 생방송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사라졌네 여러분의 살인 요청 1위에 빛나는 사이렌 가장 악명높은 2단자 파이어호크입니다 자 누가 당했는지 보세요 스마이웅 스마이웅 그리고 가장 헌신적인 추종자에게 인연의 끝장달 영광을 부여하겠습니 이게 다가 아니죠 위대한 볼트로 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음 목적기는 브롬메테아 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우도 해주세요 슬퍼하지마 릴리스 죽어야 전설이 되니까 멋진 삶이었다면? 글쎄 난 동의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좋아 이제 여기를 뜨자 카타가오가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싶어 찌꺼기는 개들에게 던져주고 말이야 그럼 이만 지도 고마워 게다가 힘까지 니가 시작한 일은 내가 끝내주마 또 봐 파이오 오크 이제 뭐라고 불러야하나? 오 센드헤드? 메고기다 빌어먹을 문이 고장났어 리프트를 타고 통로로 가 내가 문을 열어볼게 에잉 리프트 가 어딜까? 오 피했어? 능력도 그렇네 우리가 판도라를 떠나지 못하게 망할 볼트의 아이들이 방해할 줄 알았어 뭐? 본다리 보여주자고? 아 이거 조개충 돼있네 자 호 넘나좋은거? 예이 예이 갑니다 야 이거 놓어주면 안맞는다 와 얘 못건거야 와 얘 못건거야 딜? 딜은 모르겠어 확실히 스코프 끼면은 프레임 드랍 되어있는게 좀 그렇다 빠떼 아니 싸보려네 뭘까용 이건 아니고 중복 아웃소서 샷건이네 마음에 안드는걸 전설? 몰라? 이 레벨은 안뜨지 않을까? 레벨이나 너무나진데 릴리스 당신이 오 릴리스를 도와야해 하 히 전통기관을 수상시켰습니다. 야 저 풀타임 차는 거 좀 봐봐 초씩 줄여준대는데? 시간 하나? 아 확 올려고 하는구나 아 3촌가? 4촌가? 이게 적 죽이면 쿨쪼로 준다 했거든 야 이씨 놈 이거 릴리스 어디있어? 아 여기 있구나 이 전투에는 네가 필요해 일어나라 용자여 잠깐 이 스킬 개 구덱인 것 같아요 차라리 레일건 두 개를 낄까? 근데 dps가 딸리려나 이러면? 미니건 앱한 것 같고 스플래시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로켓포드? 로켓포드 달아주자 됐나? 잠깐만 아 됐네 괜찮을거야 함선으로 가자 일단 천문항법 칩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 종 상황은 암울하지만 지금은 말로 할 시간이 없어 여기를 당장 떠야 해 설길 초기에 있다는데 어딨는지 모르겠네 오우 어? 나 무기 하나 더 쓸 수 있다 오케이 개꿀 끄머리 이게 뭐야 생체 생명체 아주 다이저 까리안걸 아 불데미구나 어 오케이 생명체 때릴 때 이걸로 때려보자 야 함선은 어떻게 타냐 알려줘야 될 거 아녀 아 어떻게 올라가 이거 길은 알려줘야 될 거 아녀 아 일로 가나? 흐흐 어 이거 유저들끼리 아이템 교환이 되나? 아 줄 수 있나? 내가 뭐 가지고 있던거 안 쓰면, 아 드레 어 그래 Str wahr 돈돈? 근데 캐리어가 어디갔지? 추석이라 집에 내려갔나? 보통 이런 게임 나오면 맨날 타자고 얘기하길래 레기야 레벨 몇이야? 레벨은 많이 했나? 22? 졸라 많이 했네 레벨업 빠른가보네 문신이 사라졌어 릴리스는 이제 사이렌이 아니야 릴리스가 타이린에게 힘을 빼앗겼다는거야? 그럼 당장 그 여신인지 병신인지 쫓아가 힘을 되찾아야지 너 미쳤어? 그냥 여기에 요사를 도착하라 클랍트랩 말이 맞아 현재 상태로 정말 칼립소 쌍둥이를 상태할 수 있을까? 타이렌은 볼트의 힘을 쫓고 있고 막을 수 있는 건 우리뿐이야 우리가 먼저 도착해야 해 난 사이렌이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크림슨 레이더야 우리 모두 난 어떤 상황에서도 너와 함께 하겠어 릴리스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말라깽이? 내가 계속 말했잖아 죽을게 뻔하겠지만 새로운 볼트를 연구할 기회를 지나칠 수 없지 좋아 출발하자 하자 프로메티아를 향해 릴리스 이름 없는 함선을 타고 다니는 것은 불길해 이미 이름이 있어 생츄얼이야 근데 이 카드 함선을 누가 관리한대? 사람도 면매가 안될 것 같은데 테니스 말이 맞아 타이렌은 그 무엇보다도 위험한 존재야 군대와 지도는 물론 사이렌의 힘까지 차지했으니 우린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해 클레프트라 프로메티아에 대한 정보가 있어 아 프로메티아 찬란한 대도시이자 아틀라스 코퍼레이션의 고향이지 은하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달한 행성이야 아 프로메티아 찬란한 대도시이자 아틀라스 코퍼레이션의 고향이지 아틀라스라고? 칼립소보다 우리가 먼저 볼트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설득해야겠군 킬러 프로메타로 항료를 설정할 수 있도록 천문항법 칩을 설치해 좋아 이제 여기를 떠나자 모두 꽉 잡아 이 녀석은 구동계 성능이 장난이 아니거든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말이지 사소한 계산착오조차 폭발로 지겨워 그대게 바뀌어 프로메티아로 가주라 크흫 나름 최신 게임이라가지고 현재 정서에 맞게 번역을 했네 도대체 뭐냐구 선체가 충격을 받았어 압력이 떨어지고 있어 기곁 ef 저 구멍 막아 죽은 거 아니야 but 명enter 년석 공격 트 응 원했던 게임은 아니었지만, 끝나서 다행이야. 젠장 구동계가. 강의와 추진장치도 터졌어. 지즈팀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엘리,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 윌리스. 열심히 고치고 있으니까. 서둘러줘. 최대한 해. 볼트헌터, 가서 다른 승무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봐. 클랩트랩, 계속 엉덩이를 막고 있어. 나만 믿으라고. 가자. 테니스 마커스 승무원 뭐야. 탑밖에 안 쓰네. 어? 여기 아닌데? 오. 여기 아무도 없어? 내 목줄이를 따라오라고. 어, 어디 있어? 테니스? 난 괜찮으니까 걱정마. 그냥 몸을 녹이고 있었어. 천체 손상 당시 온도전 장치가 도장났었거든. 세부팅이 필요할 거야. 엄밀히 말하면 이건 위기후로 봐야겠군. 염제어 시스템을 공격하시오. 염제어 시스템을 공격하시오. 염제어 시스템을 공격하시오. 잠깐만. 얘는 왜 일어나? 아, 뭐야 얘. 공격하시옵자. 아, 우. 어디서랑 크냐? FUXS 성장처럼 좀 끈적거리는 게 문제긴 해. 내 연구실을 다시 멀쩡한 상태로 돌려줘서 고마워.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있는지 찾아봐. 두들겨줘야 될 장치가 생기면 다시 풀을게. 봅시다. 어? 한 개의 총열 하부 RPG로 147회 때 MC를 입힐 수 있습니다. 우니? 같은 극기의 드로그인데 하나는 양각대고 하나는 RPG가 달리네? 뭐야? 쩔어 이게 뭐야? 뭐가 올라오는거야? 재분배 파괴소단? 능력치도 올라가네? 스킬같은거? 나 근데 이런 이게 없는데? 궁금하니까 하나 사보자 뭐야? 안깨지잖아? 아 이거 어디 끼인거지? 이건데? 아 나 안열려있네 야이씨 뭐야 이거? RPG 와우 오호우 흐흐흐흐흐흐 어쩌 아 근데 쿨탑이 왜이렇게 기냐? 어 있는 힘이 써야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게 맞나? 어? 네네네 왜이렇게 복잡하니? 에이오케이스? 수루탄 개수 증가 백팩 증가 금고 분실물은 뭐지?